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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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놔야 돼요 차이! 몸 다 나왔어요 아까 봤죠? 다 나왔어 잘 차려낸 거 잘했어 아, 여기 올라갔잖아 네!! 발이 작아가지고 아 봤어요 그거? 너무 집변했어요 컨셉이었어요. 내일 봐야 되잖아. 내일 봬두시는 분. 저요. 지금부터 같이 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안 되면 같이 가요? 어? 같이 가요. 바로 같이 가? 네. 아니, 같이 봤어. 안녕히 계셨는데. 아, 집에 가요? 아, 집에 화장을 해야 돼.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봤으니까. 많이 봤잖아요. 오늘의 행사 박아. 좀 보면 콘서트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아,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왜 이렇게 이뻐요? 오늘, 아니, 헌케어로에서 제일 멀리서 온 분이 누구예요? 저요! 어디서? 안 멀잖아 서울이! 서울이 또 멀쩡해 우리 정답? 저요!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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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 이 학생! 내 맘에 좋은 사람은 없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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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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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dy 자신 있으니까 제! 제! 아니, 민증 검사할게요 제! 24년생이 많잖아요 너무 너무 사랑해요 오늘 아들한테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빨리 행사세. 너무 힘들어했어. 이 시간 동안 졸지도 않았어요. 그런 생각에. 감사합니다. 아니, 함정 소리가 엄청 큰데요? 매일 좀 해야되잖아. 매일 다시 뛰하나요? 매일 다시 뛰하나요? 공주 없어요? 공주님을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아니, 우선 일단 참을 해야되는데. 다시 부를게요. 공주들이니까. 지연이는 바로 공주로 가야되서 패밀딩을 못하고 절반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쉬워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턱같이 왔으면 턱같이 해야되는데. 아니, 저녁에 너무 추우니까.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말고. 다 났어요? 다 났어요? 약간 코백맨이 쓰면 나죠? 애교 넘치죠? 아쉬워하더라고요. 오늘까지 되어서 코백맨이 왔어요. 아쉬워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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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 잘 나갔어요? 아 화장도 안 닿았는데요? 유튜브를 많이 주면. 런크림이나 오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도. 아쉬워하더라고요. 눈이 없지 나는. 장훈 씨는 업계에 또 출신이 올라가시고. 오늘 안동으로 바로 가시는 분 있어요? 네. 반순이 가야 간다니까. 먼저 가시는 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 근순이 형을 잠깐 뵈야돼가지고. 조심히 가시고. 안동에 내려오시는 분들은 조심히 오시고. 네. 오늘도 아주 있는 이껏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따가 저희는 라이브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희는 라이브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성운. 사랑해요 안성운. 안성운. 감사합니다.